중소반처기업부 K-브랜드 엑스포는 세계인의 입맛을 홀린 K-푸드와 한류를 바탕으로 급성장한 K-뷰티 등 유망품목을 바이어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중소반처기업부는 수출 중소기업 70개사와 글로벌 바이어 140명을 사전에 매칭해 1대1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제품을 홍보하고 시연하기 위해 120개 제품 전시 홍보관도 구성했습니다. 푸드존과 뷰티존으로 구성된 홍보관에서는 전시제품의 상세소개 페이지와 바이어 설문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해 바이어가 관심있는 기업과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밀키트 제조업체인 프레시 지인은 소상공인 춘천 샘반 막국수를 간편 조리식품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현장의 많은 바이어들은 K-뷰티와 K-푸드에 큰 관심을 쏟기도 했습니다. 한편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됐습니다. 최연석 셰프는 한국 중소기업의 제품으로 쿠킹쇼를 선보였고 국내에서 인기를 끌었던 특대형 어메이징 멜리곰을 설치해 뉴욕 시민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형 장관은 문화의 중심인 뉴욕 현지에서 K-브랜드 엑스포를 통해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최신 트렌드를 홍보할 수 있어 뜻깊었고 유망소비재 중소기업에 대한 글로벌 바이어들의 뜨거운 현지 반응을 체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중소변차기업부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